토킹텀캣이 이겁니다. 제가 말을 하면 똑같이 따라합니다. 볼륨을 높이고 야 빵꾸똥꾸야 야 빵꾸똥꾸야 아마 녹음을 해서 저한테 들려주는 것 같아요. 야 톰캣 바보 빵꾸똥꾸 야 톰캣 바보 빵꾸똥꾸 때리면 반응도 합니다. 노유도 주고 아 잘 안보이네 야 이 바보야 바보야 빨리 자라 재밌죠? 야 너무 좋아해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